한 번 더 문을 열어봤는데 유진 씨랑 하는 두 번째 주에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유진 씨와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프렌즈가 첫 방송에 나갔는데 반응이요 좋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대원중학교 오늘 그러니까 저분은 중학교 친구들을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언뜻 짐작하기에는 저분은 분명 저의 졸출인 회장님이십니다 야 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자 우리 여수 한려 초등학교 이분도 굉장히 난 익죠? 나 직어요 커서 입은 사모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생각 기록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대원중학교 우리 남학생 입을 앙 담은 모습이야 이와의 어린이 근면성이 다소 비약 아 지금 굉장히 간단 메뉴 아니에요 야 그리고 너무 짧다 이게 그러니까 간단해요 몇 개 나왔던 생활기록부 가운데 가장 짧은 거예요 지금 아 그런가요? 자 다음은 여수 한려 초등학교 우리 여자 어린이 생활기록부는 드라마 볼까요? 책임감이 강하고 깔끔하며 애교스러움 애교스러움 아 애교 많아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귀엽게 깜찍해서 오늘 근데 그 여학생은 이 생활기록부 외에도 네 핀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예 학생은 개그우먼을 적어주셨고요 예 학부모는 공무원을 공무원을 장래 희망이 개그우먼이었던 자 이 학생 나와주세요 아 김민영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소가 네 지금도 애교가 넘치세요 맞아요 장래 희망이 개그우먼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고지식하세요 네 내가 이 길을 걸었으니까 너희도 이 길을 걸으면 성공해 막 이러신 분이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집 많이 나왔어요 하하하하 가출 잘했다고 요새는 그러세요 아 가출 네 그게 이제 가출의 의미였고요 네가 서울로 톡 끼지 않았다면 아니 저 김에 하하하하 유행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아 사모님이 또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네요 하하하하 실례적인 사모님 코너에서 네 회장님과 통화하는 내용에서 애교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장난이 아니죠 네 회장님 회장님 저 드레스 터졌어요 하나만 다시 사주세요 몰라요 하하하하 몰라요 아니 그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 터지고 싶네요 하하하하 아 드레스를 사달라고 하니까 네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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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옆에서 봤는데 유재석 씨가 회장님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유재석 씨나 전화 항상 다가가는 얼굴이죠 저는 중학교 때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부터 약간 한탕주의가 좀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은 성실해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정작 본인의 어떤 생활을 본인이 돌아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좀 성실한 편이었습니까? 그런 근면성은 지금 계속 평생 미약하고 있어요 친구들아 굉장히 좀 내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라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 재미있게 얘기 나누고 술 한잔 하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씨나 먹고 돌아오겠습니다 얘기가 있는데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는 미련의 집 가는 것이다 웃기는 집안의 대표 가족이 방문 가는 것이라 기대가 되었다 특히 미련의 아빠 오빠도 웃기는 것 같았다 어쨌든 배꼽이 빠지려다만 날 울렸다 배꼽이 빠질 정도로 이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요 그래요 하도 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공연 보고 많이 갔거든요 공연을 보고 왔어요 네 그리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게 왜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바뀐 게 좋게 바뀌었으면 너 덕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랬을 텐데 네 저 때문에 어떻게 망했나 봐요 혹시 네 그 왔니? 홍수미 홍수미 씨? 난 홍수미 씨 홍수미 씨 어? 어? 없어요? 지금 유재 씨가 반응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라 하지? 달리기 할 때 신는 신발 있잖아요 예전에는 달리기 할 때 저게 스파이크 역할을 했었던 네 근데 이게 레승이 같기도 한데 네 쌍꺼풀 없는 눈에 공부 잘하고 네 운동 잘하고 여자애들을 되게 보호를 많이 해줬어요 그분의 성함이? 김레승 김레승 네 제가 한 3, 4학년 때쯤에 되게 짝사랑했었어요 아 그분을 한 번 오셨는지 아주 달리기 빠르고 내 잘생기고 킹하였던 아 아 아 아 아 김미려 씨 우리 박명록을 저희가 한번 쏘고 왔습니다 네 윤정순 씨의 박명록을 보겠습니다 추나 추동 추풍령 추어탕 추어탕 이게 뭔가요? 아마 추시성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아 이 친구가 아마 동렬인가 추동렬인가 운동을 잘하고 몸집이 굉장히 좋았던 아 그래서 지금 별명이 뭐 추풍령 추어탕 추어탕 뭐 학창 시절에는 그런 별명 많이 붙였죠 그렇죠 이름 따라서 그냥 예 제 별명도 종다리 신발짝이었죠 아 하하 그런 신발 종다리하고 뭐예요? 신발짝 유치합니다 아 제 친구들이 참고로 굉장히 학업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별명들이 무채하게 가는 그런 아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예 오 이거 뭔가요? 예 제가 그 근면성이 다소 미약이 아마 이 부분에 많이 배어있는 겁니다 예 한탕주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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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임수는 전혀 안 썼지만 분리하면 판을 엎었던 하하하하 기억이 있네요 제가 중학교 때 잠깐 테니스를 좀 쳤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신형이 아니고 진짜 그 당시에 쳤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많이 구겨져 있네요 예 라켓줄도 있고 저랑 함께 테니스를 쳤던 친구 같은데 아 이게 감이 안 잡혀요 누군지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윤종신 씨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 테니스가 굉장히 예예 예 아 그러네요 제 인생을 바꿨죠 아 그래요 예예 카드와 하트 때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었어요 예 거의 햇빛을 못 보고 어우 너무 다행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테니스로 옮겨가면서 건강한 모습을 찾기 시작했죠 아 그럼요 자 우리 윤종신 씨 메시지를 한번 사주시고요 잘하십니다 자 프렌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 소중한 추억을 꺼내 보는 시간 벚궁이는 알고 있다 아 이거 기다리면 재미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렌즈가 나오세요 아 우리 윤종신 씨의 노래가 하겠네요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이익의 프렌즈건들이 나와주시는데요 자 내 친구는 무슨 무슨 쟁이 자 윤종신 씨 내 친구는 무슨 쟁일까요 내 친구는 욕쟁이 욕쟁이 자 비가 씨 내 친구는 내 친구는 연기쟁이 연기쟁이 자 우리 이 반장님 무슨 쟁일까요 내 친구는 점쟁이 내 친구는 점쟁이 자 윤종신 씨 내 친구는 내 친구는 욕쟁쟁이 내 친구는 욕쟁쟁이 내 친구는 욕쟁쟁이 내 친구는 센스쟁이 내 친구는 무슨 쟁일까요 자 프렌즈걸 보여주세요 내 친구는 욕쟁쟁이 네 어떻습니까? 내 친구는 여자 앞에 떨잖아요 네 중학교 때 거의 여자들을 접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요 0버꾸기 예상하시나요? 저는 한 2버꾸기 정도? 아니 전혀 없는데 왜 또 2버꾸기는 뭐예요? 우리 애들 이상해요 애들 이상해 때문에 이런 경험 많이 못해봤을 애들이에요 얘들아 여기가 방송국이야 처음 봤을 때는 되게 까불고 소풍 같은 데 가면 앞에 나가서 춤추고 정말 말 그대로 생쇼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내 숭쟁이라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닌 거 같아요 저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네 과연 우리 친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네 내 친구는 내 숭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벚꽃은 알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뭐야 얘 오 오 오 오 여보 아니 아니 아 이게 육버꾸까지 있나요? 야 이게 원래 오벅국인데 아 육버꾸? 이게 오벅국으로 모자란다는 얘기죠 친구분이 그냥 계속 누르시고 친구분이 계속 누르시고 애들이 방송을 처음 하도록 해요 애들아 그냥 누르면 우선 돈 되는 게 아니야 애들아 야 이게 오죽하면 벚꽃이가 문도 안 닫고 반은 열고 지금 야 이건 거의 그냥 내가 나와 있으면 되는데 예의상 내가 연다라는 식으로 오늘 좀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중학교 때 종신이는 조용하고 얌전해서 그 앞에 나가기보다는 이렇게 묻어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몇몇 친구들이랑 같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그때가 사춘기 시절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스터디 성격이 점점 변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인생 스터디를 하게 됐는데요 인생 스터디를? 인생 그게 바로 이제 유재석 씨가 좋아하는 에러비디오를 통해서였습니다 어머어머어머어머 선생님 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에러를 하는 표현을 네 그래서 처음에 종신이가 에러비디오를 봤을 때 아 이런 걸 우리 보면 안 되는데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숭을 떨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그 에러비디오목록을 만들어서 적어가지고 꼭 자야될 만큼 아주 침치를 했었습니다 네 한 번에 종신이가 빌려온 비디오를 가지고 친구들이랑 보고 있었는데요 네 그 한 친구가 좀 재미없다고 궁시랑 우선 되다가 결국에는 비디오를 딱 꺼버렸어요 네 갑자기 종신이가 얼굴이 확 빨개지더니 네 벌떡 일어나서 그 친구를 갖다가 발로 팍 차고 네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오 저희는 그 좀 조용하고 그 점잖은 종신이가 그렇게 화를 낸 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아 자 윤종신 씨 지금 입을 담으질 못하고 계시는 아 제가 기억이 나 중2 때 중2 때 잠깐 그 분야에 좀 탑닉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엄선된 작품들만 그래요 제가 제목을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개인 교수? 아 제가 이 그때 선생님과 제작안에 애틋한 그런 예 그 배우를 좋아했었어요 실비아 크리스텔 실비아 크리스텔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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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마 누엘 분이죠 예예 예 엠마 누엘 분이라는 비디오를 그때 제 기억에 오늘 왔는지 모르겠는데 문장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거의 그 주 배급망이었죠 그 친구가 네 문장형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그런 문화를 습득을 하고 아 그리고 실비아 크리스텔의 어떤 여러 가지 네 자태를 감상하곤 했었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납니다 실비아 크리스텔 하하하하 개인 교수가 참 이렇게 뭐가 와닿는 그런 영화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영화 자체가 뭐 청소년들에게 추천해주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까 그게? 하하하하 추천은 못하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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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도 누구의 추천을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주로 예 청계천에서 추천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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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 발로 차시고 나가버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윤종신 씨가 그 친구는 기억이 나세요? 그게 장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제 맘대로 스톱시키고 중요한 순간에 스톱시키고 또 패스트포드로 막 돌려버리고 했던 저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감상을 다 하거든요 그 친구는 꼭 중요 장보를 막 골라봐요 자태를 감상하겠군요 아니 근데 저 문장혁 감독님은 저랑 스타일이 비슷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저도 개인 교수의 내용은 아직도 잘 몰라요 아 그런가요? 저 신혼이신데 이런 얘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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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 지금 이게 빠지다 보니까 저랑 너무 이렇게 심도 깊게 얘기가 오가니까 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종신이는 학창 시절에 코도 오똑하고 네 입도 좀 덜 튀어나와갖고 좀 봐줄 만을 해서 네 여학생이 관심을 보이는 여학생이 한두 명 정도는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 윤종신 씨에게요? 야 칭찬아 할라면 좀 제대로 해 이게 뭐야 저희 학교 인근에 채시라 씨가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한테는 전혀 관심만 안 보이던 종신이가 네 얘가 급기야 그냥 이성을 잃었는지 여학교 담까지 넘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유종신 씨가 혼나기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제가 종신이랑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같이 다녔는데 네 당시에 이승철 씨의 희야가 시야? 굉장히 인기 있는 노래였었거든요 너무 유명했었죠 근데 학교 방송부에서 이승철 노래가 아니고 종신이가 직접 부른 희야를 녹음을 해서 네 점심시간 같은데 틀어줄 정도로 노래를 잘했어요 아 맞군요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스피커에서 종신이의 그 희야 날 좀 바라봐 뭐 이런 애틋한 소리가 나오면 여학생들이 다 난리가 한 번 나 뭐 대부분 사실이고요 네 한 2학년 때 추면 거의 이제 소풍 가서 노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아 그랬군요 네 그때 노래 불러서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었어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밴드도 만들고 그때 제가 음악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죠 그럼 저 일단은 저 희야 한 번 좀 들어볼까요? 맞아요 방송 시간에도 한 번 그 노래가 희야 날 좀 바라봐 너는 나를 좋아했잖아 너는 비록 싫다고 말해도 그 다음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친구분이 채시라 씨 만나기 위해서 막 여고 담까지 넣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거 기억이 나세요? 채시라 씨가 저희 1년 위예요 아 그때 저희 학교 옆에 대원여고가 있었어요 네 네 대원여고에 채시라 씨가 다녀서 그때 막 초콜릿 선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채시라 씨가 난리가 났는데 그 인기 스타가 이제 옆 학교에서 하니까 옆 학교를 다니니까 네 채시라 씨가 학교 앞에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아 보셨어요 이야 그 자태에 제가 반했던 아 채시라 씨가 막 꿈에 나타나고 그러지 않던가요? 꿈에는 앞에 얘기했던 그 비디오에 배우들이 나왔고요 현실에서 티를 좀 냈어요 그러니까 채시라 지나가면 네 보고 이렇게 보기만 해야 되는데 네 막상 실제 오디오는 야 채시라다 채시라 야 채시라다 채시라 야 채시라 야 채시라 야 채시라 야 채시라 그러니까 좀 약간 기분 나쁘게 이렇게 보고 가시더라고요 윤용실 씨가 평소에는 상당히 점잖으시고 그러신데 이게 약간 이제 저 본인이 기분이 업되시거나 흥분이 흥분이 되시면 채시라다 채시라 채시라 야 그러니까 뭔가 좀 내 마음은 굉장히 좋아서 그렇게 한건데 아니 기분 나쁘셨을 것 같네요 네 와 채시라다 이렇게 자 일단 김정신 친구들 한 번 얘기를 들어봤고요 네 우리 김미려 씨 보통 프렌즈에 나오는 여자 연예인들 보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한미모 한다고 하잖아요 뭐 인기도 많고 근데 위려는 전혀 그런 거 하고 거리가 좀 멀었거든요 그쵸 뭐야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키도 크고 피부도 까맣고 등치도 크고 이런데 또 사시사철 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추리닝을 또 되게 즐겨 입었었어요 한 번은 속풍 때 미려가 애들을 불러놓고 춤을 추고 논 적이 있었는데 그 춤이 이제 바로 워낙버스 춤이었거든요 지나가는 아줌마나 뭐 아저씨들이 다 같이 밖에 추면서 즐겼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또 미려가 성대모사도 되게 잘하는데 네 뭐 일용언니부터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까지 되게 성대모사를 되게 잘했던 기억이 나요 아 학창 시절에 그 친구분 생각이시지만 그닥 나에 비해서 미모는 그닥 뛰어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막 예쁘다고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아니 근데 귀엽던데 맞아요 되게 감정 있나 보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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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언니를 숙례를 굉장히 잘 내셨다고 예 어렸을 때는 좀 냈었어요 아 그래요 예 하하하하 야 벗기라 해도 마 야 벗기라 해도 마 야 벗기라 해도 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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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하신다 할까요 여기까지 야 또 관광버스 춤을 상당히 잘 췄다고 맞아요 아 그건 맞으니까 아 그건 기억나 원숴긴 니가 물ぎ 이리 탘 ت尽 Ладно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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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ramer 하하하하 우 우어억 우워 아유 우워 여행 버스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봤으나 반응이 없어서 사장 안 하면서 무한하게 앉아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신이 나고 또 도와주기 위해서 일어났으나 알겠습니다 다음 친구 또 한 번 얘기 들어볼까요? 손머슴 같은 미려도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여자였어요 당시 미려가 4학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레슨이라는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아 레슨 씨 아까도 얘기를 하셨어 하루는 친구들이 너도 머리 풀고 안경 벗으면 훨씬 예쁠 것 같다고 미려한테 충고를 해줬더니 미려가 하는 말이 됐어 귀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미려가 레슨이 큰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서점에 머리를 풀어 치고 안경까지 벗고 나타난 거예요 귀찮아 보이시더니 그러더니 지금의 사모님처럼 우아하게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레슨이가 오나 안 오나 힐끔거리면서 예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 남자 같던 미려가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웃기던지 서점은 확실히 기억이 나요 저희 언니도 도와줬거든요 언니도요?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제가 안경 끼고 가겠다 머리만 이렇게 풀고 가겠다 가겠다 그랬는데 아니야 우리 집안 대대로 눈은 타고났어 예뻐 너의 눈의 매력을 발산시켜 이러는 거예요 아 레슨 씨에게? 네 안경을 자꾸 벗기는 거예요 네 앞에도 안 보이는데 서점 가서 앞에도 안 보이는데 서점 가서 보이지도 않은 책 그냥 이러고 가질 수 있어요 정말 풀렸군요 그래서 레슨 씨를 만났나요 서점에서? 아마 못 만났던 거 같아요 아 혹시 좀 그 레슨 씨의 주장 좀 친하셨던 분 혹시 어떻습니까? 아 예예예 엠엠 씨하고 굉장히 좀 친하셨어요? 아 굉장히 친했습니다 아 그 레슨 씨의 이 마음은 혹시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어땠다고 혹시? 그 당시 그 친구가 하기로는 말하기로는 전혀 몰랐다고 아 알았으면 혹시 어땠습니까? 그 김일여 씨의 내... 알았어도 그다지 큰 반응은 없습니다 아 이때는 학교 책 일부만 입고 다니고 네 그러니까 솔직히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하고 치마 원피스 입고 다니고 이런 것도 아담한 아이들을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친구니까 반말로 할게 네 아까 말했던 애니 아니면 또 다른 애니? 똑같은 애지 너 manque 다를 수도 있지 제대로 내가 너희들 다 죽었어 얼른 뛰어나오세요 얼른 뛰어나오세요 밖으로 나오셔도 돼요 맞네요 부정규 씨 같이 나오섰어도 되는거죠 vezes 불러와서 다ë 미리 설명해줘야죠 아까 말씀 들었잖아요 빈미려 씨 보셨어요? 아..레승이를 본 것 같아요 아 지금 따졌던 분은 못 뵀고? 네 레승 씨는 봤다고요? 그 친구 찾으려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레승이밖에 눈에 안 들어오네 레승 씨가 지금 자리에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이쪽에 있었어요 오른편에 오른편? 네 똑같던데요? 뭐 안경은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안경 썼어요 그리고 옷 색깔은요? 검정색 벨벳 마이? 아 마이? 벨벳 자켓? 벨벳 자켓? 네 어쨌든 얘기한 분은 찾지 못했고요 네 잡히면 이번엔 두 번째 질문 또 한 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프렌즈걸 나오세요 자 우리 귀여운 프렌즈걸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내 친구는 모보이였다 김현 씨 모보이였을까요? 내 친구는 따라쟁이였다 따라쟁이였다 자 윤정신 씨 내 친구는? 내 친구는 짱이었다 내 친구는 짱이었다 이반장님 내 친구는 골목대장이었다 골목대장이었다 자 유진 씨 내 친구는 꽝이었다 내 친구는 꽝이었다 내 친구는 굴보이였다 자 그럼 내 친구는 뭐였을까요? 프렌즈걸 뭐였어요? 악당이었다 내 친구는 악당이었다 근데 저는 악당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건 나와의 거리가 멀다. 나는 악당은 아니었다. 네, 저는 천사였죠. 천사였다 나는. 그럼 영법궁으로 확신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아, 좋습니다. 영법궁이다 나는. 저는 악당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3 때 새마을 반장이었어요. 아, 윤종신 씨가요? 악당을 새마을 반장을 시키겠습니까? 새마을 반장의 업무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체변 봉투 있잖아요. 체변 봉투? 체변 걷는 날, 그 체변을 제가 다 걷었어요. 그 체변 안 가져온 날은 굉장히 많이 혼나잖아요. 안 가져오면. 70명 중에 한 대여섯 명 되면 야, 지금 뭐 마려운 사람 손들어 봐봐. 그래서 아이들 중에 제일 마려운 애를 뽑아서 1억 명분을 다 해결을 하셨던. 근데 한 번은 좀 옆반에 건강하지 않은 아이 변을 빌려가지고요. 회충이 있는데 일곱 명이 나온 적이 있었대요. 귀엽네요. 내 친구는 악당이었다. 과연 친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확인해 볼까요? 뻐꾸기는 알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 눈을 부시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뻐꾸기가 거치네요, 상방에. 눈까지 부시고. 홍수미라는 친구가 전학을 왔는데 수미는 미려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인생의 큰 변화를 몇 가지 겪게 됐어요. 아까 메시지를 남겨주셨던. 수미가 원래 이름은 홍하나였는데 전학 온 첫날부터 미려가 하나를 따라다니면서 콩하나 콩하나 이렇게 놀려대는 거예요. 콩하나 콩하나 이렇게. 놀린 게 아니었는데. 게다가 너는 덩치가 크니까 콩하나가 아니라 콩백개, 콩 어깨가 딱이야 딱. 이렇게까지 놀려대었어요. 그래서 미려가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 전교생이 수미를 콩하나라고 불렀고 결국 수미는 부모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홍수미로 개명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수미가 기념으로 간직하려고 친구들한테 설문지 같은 걸 돌렸는데 당시 수미 얼굴에 점이 좀 많았는데 미려가 하고 싶은 말 글 안에 점 좀 파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또 좀 파지 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수미는 그 충격으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서 점을 다 빼고 그때부터는 코가 아무리 간지러워도 절대 코를 안 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요. 전학을 왔는데 좀 늦게 아마 전학 왔을 거예요. 수미가. 그래서 저는 외롭지 않게 해주려고 옆에서 장난치고 이렇게 재밌어 되게 해주려고 그런 의도로 했었는데 제 앞에서는 정말 싫은 내색 안 하고 아 그래요? 네. 저랑 저는 되게 친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아니었나 봐. 콩 하나 콩 하나 콩 하나 그렇게 듣기 싫은가요? 혹시 그 저 홍수미 씨 나오셨나요? 혹시 저 김미려 씨 어린 시절 별명은 뭐였나요? 이름이 김미려다 보니까 뭐 조미료나 조미료. 별명은 2차 되니까. 우리 저 별명 조미료 씨와 종사한테 신발 딱 두기. 네. 미려는 남자들한테까지 거침없는 앞당이었거든요. 네. 한 번은 중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중훈이라는 그 친구가 여자 선생님 속옷을 좀 보려고 하다가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려가지고 밖에 나가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벌을 서고 있었어요. 네. 근데 쉬는 시간에 어김없이 김미려가 등장하더니 네. 너 언제나 딱 걸릴 줄 알았다. 거 딱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훈이 같은 경우는 미려가 계속 약을 올리니까 약을 올리니까. 어 막 욱한 성질에 미려랑 나 치워받고 싸워버린 거예요. 원자친이랑 싸우듯이. 네. 네. 딱 걸렸죠. 그 광경을 선생님한테. 벌받는 애가 싸움까지 한다면서 중훈이만 막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때 미려가 너무 얄미웠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미려한테 덕을 본 게 있었어요. 중훈이라는 친구가. 그 친구가 6학년 때 전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는데 중훈 씨가. 네. 미려가 자청해서 참모로 나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려가 로고송을 하나 불러줬었어요. 만들어서. 어떤 로고송을 불러주셨나요? 뽑으면 좋은 친구. 기호 2번 조준훈. 뭐 이런 식으로. 아 아이디어가 기발하네요. 그러네요. 재심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발하게 로고송을 만들어줘가지고 중훈이라는 친구가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제가 지금 생각 보니까 정말 악당이었네요. 여장 보셨나 봐요. 그래도 저 중훈 씨의 선거 운동을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로고송까지 만들어가지고. 친구들에게 우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반장님. 로고송 얘기 나온 김에 저희 또 KBS 로고송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개사에서 우리 프렌즈 로고송을 제가 만들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한번 풀어볼까요? 보고 싶어요. 찾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키를 너무 높이했습니다. 정말 좀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보고 싶어요. 찾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해피투게더. 프렌즈. 저기. 저희 반장님. 가수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저는 인정을 하는데. 음반 내신 적 있습니까? 인종신 씨. 네. 이상해요. 야 윤종신 씨가. 이번엔 영법곡입니다. 야 윤종신 씨. 종신이가 또 그때부터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일요일마다 저한테 테니스를 치러 가자고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근데 매번 저한테 칠 때마다 1, 2점 차로 아깝게 졌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또 종신이가 나름대로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맨날 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여기 테니스장은 나랑 너무 안 맞아. 이런 식으로 그 근처에 이제 건국대학교가 있었는데 맞다 맞다. 건국대학교 테니스장 뭐 장충공원에 테니스코트가 또 있었어요. 네. 장충동 테니스코트 막 사방팔방 서울 곳곳을 다 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이길 때까지 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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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내가 테니스를! 아 네! 내가 테니스를! 아 네! 알았어요! 아 네! 알았어요! 테니스 씨가 지금 안에서 네! 너! 너! 말을 못하시고 누굴 알아보신 건가요? 지금 누구 나와서 보신 분 계세요? 친구가? 아니 제가 언뜻 못 봤어요. 야 지금도 테니스 치니 너? 지금도 혹시 치시나요? 네. 집사람하고 가끔 칩니다. 집사람이 테니스 쳐? 집사람 테니스 친 지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아! 아! 정말! 이제는 안 될 거야. 우리 굽지 그러면 안 될 거야. 우리 와이프 때문에 힘들어. 실제로 어렵게 100컵만 먹고 한번 일부러 져준 적이 있어요. 아 일부러? 아 네. 그 순진한 종신이는 여기 시설이 제일 좋아. 앞으로 우리 여기서 계속 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했었거든요. 그랬던 종신이가 얼마 전에 리모의 테니스 선수와 결혼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테니스를 좋아하고 뭐 집착을 하더니 네. 결국 해냈구나. 중학교 때 잠깐 2년 굉장히 테니스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지금 혹시 키가 좀 큰 편이니? 네가 12번이었고 내가 13번이었어. 그러면 고만고만한 애인데 보자 보자 규현이 아니야 규현이? 그 친구는 제가 아는데요. 네. 나왔는지 모르겠네.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저 결혼하신 부인보다도 테니스 쪽에서는 선배님이시네요.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아 결혼이잖아요. 내가 먼저 시작했네. 형수님이요 딱 처음에 봤을 때요. 어떤 모습이 좋았는지 아 테니스를 저렇게 예쁘게 칠 수 있구나. 그리고 약간은 좀 차가워 보이는 느낌. 아 승부 있어서 코트에서도 굉장히 승부사적인 네. 여자분이 저 그렇게 약간 강해 보이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약한 것 때문에 팬즈를 통해서 내가 중학교 때도 테니스를 쳤다는 걸 또 새롭게 기억을 해냈네. 이미 23년 전부터 그래서 자기하고 나하고 약간 인연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징조를 알게 돼서 자기하고 나는 운명인가 봐.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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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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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뱁만 주변에 기록 은행 지위를 감사합니다.